조금 늦었지만 제가 거기 빨리 도착할게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I'm sorry. I'm running late. 정말 늦어지고 있네요 제가 Stuck in traffic. 지금 교통체증에 꼼짝없이 걸렸거든요 Stuck in traffic. 하지만 제가 빨리 거기 도착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ll be there soon. I'll be there soon.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I'll be there. 내가 거기 다 있을 것이다 I will be there soon. 곧 이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will get there 라고 하면 거기 도착할 거다 라는 말이 되고요 이때 get 라는 말은 보통 뒤에 to가 붙어서 get to the restaurant 식당에 도착하다 get to the office 사무실에 도착하다 get to 다음에 장소를 말할 수가 있는데 그냥 to 뭐뭐를 빼고 거기에 하면 there만 붙이면 되거든요 get there. 거기에 도착하다 근데 도착하다 정도가 아니라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있어 be there. 마치 안 떠난 듯이 be there I'll be there soon. 하게 되면 제가 곧 거기 가 있겠습니다 마음만은 벌써 가 있다는 뜻으로 급하게 내가 갈 거다 곧 갈 거다 라는 것을 조금 반영한 말이 되죠 I'll be there soon. I'll be there soon. 빨리 갈게. I'll be there soon. I'll be there soon. I'll be there soon.